음 동겜 향로 감동라도 맨때문에 감동으로 전력 보충 가져오 아무래도 소 daughters 강말로 고독 눕 고소로 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잘 못 버렸다. 아닌가? 잘 버렸다? 왜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있었나? 보셔서 새거 주겠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피눈물. 뉴라 오호호호호호 와우 해설-당 어... 아... 진짜... 거세였네... 아... 진짜 거세였네...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알약을 살까? 퍼즈를 살까? 말할 것도 없나? 사혈이 쇠물이 된다고... 깨부수고 탈취한다...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바라고... 오우 튼튼 데스네 괜찮아 어차피 저거 안때릴거야 아무튼 실수하니 안돼 아이고 아이고 문방님 나락이다 중요한 것은 타락하고자 하는 마음 타락 요거왜래 이걸 맞아야되냐 아니 뭐 게임하다보면 몇번 드로우가 쓰레기일 수도있지 고런고런 고런고런 뭐 무감파는 있는데 되게 쓰레기가 너무 많음 갈길이 멀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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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뿔 만드는게 나은가? 화격이나 지우는게 나은가?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아! 괜찮아. 무감각 쓰고 때리는게 낫겠지? 손상이랑 약화걸린수록 때리려면은군. 아쉬움이 있네. 경로 도우 만드는거 봐. 밤랍. 아무리 봐도 중사장에 들어오가. 똑같이 꼬온 이유는 가차 개매에서 밑장 빼기 스택 쌓은거 참탑에서 보상받는거 같은데 가차 뽑을때처럼 밑장 뽑기를 잘하면 꼽지 않을 수 있다구야. 니케만 잘나왔지. 플루아카는 딱히 잘나온것도 아닌데. 왜 니케만 잘나오는거야. 히후미만 짜뜩 나왔지. 이백연차 하는데 히후미 세번나저너. 히후미 세번나저너. 하얄자 녹성. 히후미 세번나저너. 히훈미 세번나저너. 엄은. 별이다. 엘리트 4마릭이 있네. 4마릭을 잡을수도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못 잡겠어? 사실 가차가 잘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온지 모르는게 정상이에요 드루우가 개떡같아서 의자자님을 박차고 일어난 적은 있어도 가차가 개떡같아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 적은 없다는게 방증이죠 가차 나가면 재밌어 다이처 피어독 기획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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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단? 왕랑 황나님 아 허어어 별로 안깎었네 근데 세력 까락을 두 개를 넣었으면 두 배로 잘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포션 써야 되나? 포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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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란다드로 알려주세요 와 신난다 7% 역배 7% 역배 7% 역배 5% 역배 형 나 이거 애니에서 봤어 이게 그 게이트 오브 바빌론인가 뭔가 하는 그거지? 그 게이트 오브 바빌론인가 으흐흐흐흐 으흐흐 흐흐 으흐흐 으흐흽 으흐흐 쉿 Axi Lor cancelled I won! Let's go 한다 I w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는 기가 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화시켜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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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좀? 충격파와 공포다 기관리 되나 모르겠다 기관리 되나 모르겠다 기관리 되나 모르겠지 무감각 빠진 거 에반들 이번 턴에 쟤 죽일 수 있긴 한데 쟤 죽이면 부활하잖아 뭐 그래도 죽여야지 뭐 뭐 안 죽일 수도 없고 뭐 안 죽일 수도 있고 뭐 안 죽일 수도 있고 뭐 안 죽일 수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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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哥 아 유오종 상방이 해주겠지 뭐 뭐 뭐 뭐 뭐 뭐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뭐 뭐 뭐 뭐 뭐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똥개미안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라고요? 서지? 안서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겼네.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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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 우승! 광란란님 고마워요.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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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8점. 하도 으드 맞고 다녀서 엘리트 많이 잡은 점수가 났네.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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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